이거 화면을 다 차지해서 여기밖에 안보여 이거 뭐지? 얘가 좀 궁금하다 뭐야 이게? 자 진화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진화하시면 돼요 쿠다몬이랑 황금톱님은 진화되나? 되네? 골드 워배몬이래 엔젤몬 골드 워배몬 대박 궁금하다 얘 뭔지 황금동 어? 어? 다음 너야 너는 뭐가 될 수 있니? 어 똥! 똥으로 변해 똥! 스카몬 도주 가능한 전투에선 반드시 토주할 수 있다 극혐이야 도망이야 능력 황금톱님은 너는? 너는 황금톱인데 뭐 좀 달팽이몬? 옐로우 워배몬 어? 너무 역겨워 다들 한역겨움들 하죠? 파티디지몬 돌가몬 볼까요? 돌가몬 뭘로 변할래? 와 안되는 애들이 둘이나 돼 어 얘는 뭔가 로봇같이 생길 것 같은데 얘로 변해봐 돌가몬 돌가몬 진화 뭐야? 슈퍼히어로다 그레이드몬 데미지 120 크리티컬 발생률이 15% 상승한다 크로스블레이드 빛속성 공격으로 110 와 110 110 무석성이면은 꽤 괜찮은데? 메모리를 10이나 먹어요 너 지나면 뭘로 잠깐만 잠깐만 아 메모리 있지 않나? 공채는 진화조건이 어떻게 돼? 헤에에에에에에에엣 레벨 60이야 뭐가 제일 세니? 얘가 제일 센가보다 얘랑 얘가 제일 높네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재능 80 필요하데 미친 미친 어 다 재능이 필요하네 이제 공채는 아 좀 태화를 거쳐야 되나보네요 일단은 다른 애들 진화시켜봐 우가몬 아 우가몬 한명밖에 안돼? 아 레벨이 안되는구나 디지털원 아닙니까? 디지털월드 숨겨진 보스 일단 얘로 갑시다 다 진화시켜보고 싶으니까 엄청 진화한다 우가몬 진화 뭐야 사람이 됐어 데드메라몬 메라몬이랍니다 데미지는 아까 그 슈퍼히어로처럼 생기랑 똑같네요 되게 세보인다 생긴건 생긴건 얘가 훨씬 세보이는데 훨씬 센거 같은데 훨씬 센거 아닌 비슷한거 같은데 데블몬은 메인이니까 스틱몬 가자 스틱몬은 뭘로 변할 수 있네 얘는 무 네? 아 얘밖에 안되는구나 이거는 필요하죠 무종족은? 무종족이 있어야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전투 스틱몬 진화 오우 얘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데미지 겁나 높아 141이야 헬즈 그래네이드 어 개징그럽게 생겼다 인펠몬 능력은 공격할때만 10% 확률으로 대상을 즉사시킨다 야 능력도 무시무시하네 얘는 잠깐만요 자꾸 이동탭으로 보내지마 아 능력이 뭐냐 스턴에 걸리지 않는다 고미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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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하자 어 너도 하나밖에 안돼? 아 실망이야 이게 뭐냐 고미오먼 진화 진화 어 어 얘는 그냥 이족보행 됐는데 도사몬 머리가 110 110 지력이 15% 상승한다 와 이제 나 이거 못때리고 다녀 너무 다 쎄서 개굴몬 원뿌몬 세개 다 된다 이거는 고래몬이죠? 고래몬은 저도 압니다 이거는 그거 두어프 아니야 두어프 주드몬 이건 뭘까요? 이걸로 가죠 원뿌몬 진화 뭐야 이게? 어 너 표정좀 봐 겁나 세보여 화나있어 기본으로 화나있는 얼굴인데 트리케라몬 방어력이 높네요 얜 데미지가 높고 와 데미지 150에 물리공격 50% 확률로 아 대상을 스턴으로 만들고 아 명중률 아 방어력이 15% 상승한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개굴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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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진화할래? 이건 개구리 같죠 이거는 뱀 같고 아 둘 다 싫은데 아 나 개구리가 좋아 그래도 개구리로 진화 개굴몬 진화 오오 하하 투투 아냐 개구리 왕눈이 어 얘 능력치 왜이렇게 낮아요? 60 60 50 53 이라고? 뭐하는 쓰레기야 적 전체 무속성 중간 위력의 지력 관통 공격 30% 확률로 지력을 20% 내린다 공격할때 10% 확률로 대상을 잠재운다 와 특이하다 서포터 같은건가? 다음은 우리의 배트맨 어 배트맨도 극현몬으로 진화할 수 있네? 와 뭐야 둘 중 하나 고르는거죠? 어 이건 화면 화면을 다 차지해서 여기밖에 안보여 이거 뭐지? 얘는 그냥 악마 아닙니까? 생긴거 보면 얘가 좀 궁금하다 뭐야 이게? 여기밖에 안남아 그림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 뭐야 데블몬 우리 디지털 세계를 지키는 용사 다크나이트 데블몬 아 아 개실망 루티스몬이었어? 아 실망인데요 루티스몬 전체에 65 와우 공격을 하고 15% HP 흡수하며 어둠 속성 스킬 데미지가 15% 증가한다 쓰읍 하 모기몬입니다 아 이렇게 다 진화했네요 어 메모리가 1.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다 해서 하 이렇게 해서 진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멋지게 진화했구요 개굴몬이 좀 끔찍하네요 능력치가 다음 진화 때 보도록 하죠 Moded ho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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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